탭스의 정석 연습문제 기록하기 생소한 방법인데 모험풀이를 보면 너무 디테일해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? 조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모험풀이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험풀이는 내가 공부한 것과 비교할 비교 대상이지 내가 따라해야 할 예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제가 수강생님들의 입장이 되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, 락뮤직은 그러니까 흑인이랑 백인 스타일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네 뒤에는 블랙기타할 수 있을까? 아, 근데 뒤에는 다 예시구나 오케이 비트우스는 두 번째 시기의 대표적인 그룹인데 얘네 음악들이 소음유직, 리듬앤블블루즈, 앤서트 뮤직에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결국 이 다섯 문장은 락뮤직이 엄청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네 다양한 곳에서 그치? 뭐 흑인 백인도 있고 뭐 시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디틸즈는 그 예시고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핀칸 역할은 아, 락뮤직은 뭐다? 이니까 이건 그냥 접점 자체일 것 같은데 접점 자체로 락뮤직은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될 듯 선택지를 보면 A번 펄 리칭 펄 리칭이면 멀리 도달하는 이런 것 같은데 멀리 가는 멀리 뻗은? 큰 영향을 가졌다 혹시 락뮤직이라는 게 다양한 영향이 다 모인 거라고 했으니까 A번 일단 오케이 B번 장르 파퓰러한 뮤직 장르다 자연의 하이브리드를 갖는? 자연의 하이브리드?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장인 것 같아 이건 틀렸고 D번 The great commercial is successful 아, white performer에 달렸된 얘기는 그냥 첫 번째 문장에서 예시로만 나온 거니까 이건 전혀 관련이 없네 D는 완전 틀렸다 정답은 A B라고 A가 틀린 이유는 아무래도 월드 와이드가 아니라 그냥 아메리카라고만 했었어야 했던 건가?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내가 몰라서 틀린 것 같아 원풀이를 봐야겠다 아, 네이트르 오브 하이브리드를 그냥 내가 자연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했구나 아, 그러네 오브 뒤에 것의 네이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이처를 단순하게 정의대로 자연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의 속성이라던가 특성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이라고 세석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생각해서 네이처 오브 하이브리드를 자연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했어 아, 오브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위쪽에서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았으면 안 틀렸겠군 오케이, 이해 완료 잘 보셨나요? 이렇게 내가 기록하는 사고 과정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록하는 내가 편한 대로 나중에 리뷰할 때 아,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만큼만 딱 그 정도만 기억날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대충 편한 방식으로 기록해준 것을 나중에 모험풀이랑 비교하면서 그때 내가 틀렸던 것 그때 내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모험풀이에 나와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리뷰하시면서 추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처음 문제를 풀 때부터 스스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 일단 기록하세요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틀리는 게 많을수록 교정할 게 많다는 것이고 교정을 많이 할수록 잘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수강생 여러분, 화이팅 하세요! 예정 교정 예정 교정 예정 교정 한글자막 by 한효정